5월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제 마음과 많이 달랐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가정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또 아주 긴박한 마음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의 가정의 달 설교를 보금에다가 초점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단히 긴박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로우세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로우세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또 로우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로우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로우세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는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 받을까 우리 가족들이 일부만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천사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로우세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로우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로우세 가족이 소돔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우세 가족이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위들 때문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위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위들이 빨리 이 소돔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딸들을 위해서라도 사위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싶었는데 결국은 안 되게 됐어요 천사들이 이제 로우세와 아내와 두 딸만이라도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으니 저 멀리까지도 갈 줄 없고 가까운 소활성이라도 불이 났게 들어가라 그 대신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돌아볼 여유도 없으니 한 걸음에 달려간 뒤돌아보지도 마 어미명하고 소활성으로 급히 내보내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우세 아내가 그만 돌아본 거예요 이 로우세 아내는 불신자는 아닙니다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였어요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 마음에 소원은 세상에 있었고 좋은 것도 세상에 있었어요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온갖 비명소리와 그리고 불타는 소리가 들릴 때 로우세 아내가 뭘 생각해서 돌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아 진 걸 어떡해요 마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의 길이 열려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마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야 교회에서 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 모르지만 우리를 너무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로우세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도 중요하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구원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소금기둥으로 변하잖아요 로우과 두 딸이 아내가 그렇게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지체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소활성으로 도망해 들어갑니다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도록 무섭게 핍박을 주고 세상에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고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서 보금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만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리고는 세상에 연련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여러분, 사업이 망한 것 몸이 아파서 병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축복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진 거였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서로 떨어진 채로 끈으로 묶어 놓는 식으로는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닌 채 끈으로 묶어 놓은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정말 내가 하나구나 믿어져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게 믿어져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부터 그리 돼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지 부모와 자녀가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예수님 바라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다면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제게도 오셨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말 저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는 눈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건성으로 들으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주님도 어떤 역사를 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가짜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직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라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된 것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눈물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대요 기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소속 교회가 있으신데 어느 주일에 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셨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 길이 막혀서 5분 늦으셨대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자기는 너무 대연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아니 내가 오늘 예배 5분 늦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네 당신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신이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예배 시간에 5분 늦었어요 이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예배 시간 일찍 가서 목사님하고도 인사하고 장년들하고도 인사하고 교우들하고도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들어가서 예배 드렸지 예배 시간에 5분 늦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목사인 줄 아무도 모르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야 사람들 보도록 내가 예배 드린 거야 자기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랬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줄 자기가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참 훌륭하게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교회에서 목사님 앞으로 남은 생에 사시도록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왕 집을 마련해 주실 거면 교회에서 아주 먼 지방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아예 이제는 이 교회는 오지 않을 테니 아주 먼 지방에다가 집을 마련해 주면 내가 거기서 이제 남은 생일을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교인들이 너무 감동했어요 이 목사님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사를 가셔서 2년 지나서 교회 옆으로 다시 오셨대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좀 난감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가실 때는 그렇게 가셔놓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오시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교인들의 발걸음도 연락도 전화도 다 끊어지고 혼자만 남은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는 도무지 더 못 살 것 같아서 오셨다면서 그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데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 은퇴하실 때 왜 그 초심을 왜 그렇게 잃어버리셨을까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참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신 분입니다 교인들도 존경하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신 분이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왜 외로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외롭지요? 그 목사님의 유일한 기쁨은 목회였어요 설교여 신방이고 교인들과 함께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기쁨이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훌륭한 거죠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 목사님의 유일한 기쁨이 설교여 신방이여 목회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외로워서 못 사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할 게 없지요 저는 어떻게 될까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겠지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복종동을 계속 배회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외로워 못 살겠다고 계속 복종동을 배회하면 그것도 참 보기 민망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추해진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연세가 드시면 변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상하게 고집도 많아지고 노욕도 생기고 오해도 많아지고 섭섭한 것도 많다고 그러시고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변하는 세상은 모르고 저도 60이 지나고 70이 가까워지면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그러면 은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외롭다 힘들다 할 것도 없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영성일기가 중요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영성일기 쓰시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교우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선한 목적일과 더 부응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다 선한 목적일과 더 부응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로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가 정말 그런가 예수님은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눈이 뜨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다 없어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세요 저는 점점 제가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뭘 아나 옛날에는 그래도 목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는 게 없구나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그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참 신기하죠? 전에는 제가 다 알겠는데 그거 하나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신 거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계시면 어떻게 계시나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 안에 계신 거 하나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난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다 그 단계를 거쳐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과정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뜨이는 과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질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알기 원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계속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님만 믿으라 이따금 교우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데 우리 교회 재정을 왜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해요 아 빚이 많았구나 진짜 우리 교회 그걸 비로소 또 알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잊어버렸어요 그냥 정말 우리 교회 빚이 많다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 후에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1억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한 190억 빚이 있어요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다 짓고 봉헌할 때 그때는 더 빚이 많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배당 빚 다 갖고 봉헌하려면 헌 예배당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갚아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봉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 드렸거든요 하나님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 저는 이 예배당 건축 빚 주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빚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빚 없는 교회처럼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합니다 도와줘야 될 것 선교비를 보내야 될 것 예배당을 개척해야 될 것 빚 없는 교회처럼 그렇게 해오다가 교우들이 가르쳐줘요 빚 많다고 아직도 그러면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와요 아 빚이 많지 진짜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좀 헷갈리죠 저도 우리 교회에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저는 빚 때문에 교회 빚 때문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충격을 쇼크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이 빚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할 만큼 교회 빚에 대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평안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물론 빚을 우리가 성실히 잘 갚아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빚에 눌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눌려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만 믿고 사는 훈련을 저는 지금이라도 은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은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다 주님이 하실 걸 정말 믿어줘요 선교사로 가라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개척을 한다고 강대영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세웠는데 유기성 목사 너가 나가라 그래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근처면 교인들이 많이 따라올 테니까 저 전라도나 이런 데 가서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그런 믿음을 주시네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셨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어떤 형편에 살아라 하든지 겁날 것도 없지요 그렇게 되어야 진짜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가정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가족들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인 그런 믿음을 가져이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 이런 믿음을 도전해 준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많이 배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받았어요 노래 잘하는 음악 선생님인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간다니까 나는 중국 선교사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하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별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중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항구에 와서 떠나는 배에 들어와서 선실에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리셔서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항구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때까지 어머니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그 먼 바다로 나갈 때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귀로 들은 것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 곳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죠 그 어머니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확 밀려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만 해도 아이를 셋을 잃었어요 큰딸 그레이스를 잃을 때, 여덟 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달려와서 아빠에게 뽀뽀하고 산책을 할 때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졸랑졸랑 큰 기쁨이 되어줬던 그 그레이스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섯 살 난 아들 영국으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상해로 보내려고 데려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막내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산후 후유증으로 얼마 안 가서 33살의 아내가 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겪었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선교사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믿음이 더 좋아졌고 감사가 더 넘쳤어요 어머님이 통곡하는 소리를 가슴에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썼어요 일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기였어요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내 아이들 중에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살 된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 아이들 중에 제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 걱정이 있지만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큰 딸하고 다섯 살 된 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소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정 안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허트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인간인지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쓰러졌어요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분노가 가득 차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졌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가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이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분노하고 낙심하는 거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데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걱정할 게 없네? 나는 염려할 게 없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문데 나는 가지일 뿐인데 그 단순한 믿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한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니 너무 감사하고 그냥 찬송만, 감사만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성교사지만 왜? 예수님이 부유하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지니 나도 부유하지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너의 오른손은 부유한데 왼손은 가난할 수 있는가? 너의 머리는 잘 먹었는데 몸은 굶어 죽을 수 있는가? 은행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쓴 것은 당신 손이지 당신이 아니요 그러니 나는 이 돈을 당신의 손에 지불할 수 없으며 당신에게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한몸인걸요 예수님과 나는 한몸인데 내가 왜 가난하지?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몸인데 그 믿음이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의 기도문을 열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도 중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평안했고 진정한 안식을 누렸어요 예수님과 한몸이니까 그것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몸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이 오고 무서울 게 없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그 하인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야 될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를 몹시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겠는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큰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완전히 믿어지니까 이제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 주실 거고 난감한 일을 만나면 더 큰 은혜 주실 거고 그러니 뭐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게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구원 받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가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이건 오늘 여러분이 그냥 그 믿음을 취하는 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처럼 단순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찬용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지시에만 순종하고 살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전한수 전도사님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시지만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고민이 있으셨댑니다 어린이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좀 별난 애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하다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 예배를 드리면 전쟁터 갔대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좀 어떻게 해줘요 이 아이 좀 어떻게 해줘요 이 아이 때문에 도대체 예배도 분방 공부도 안 돼요 전도사님의 마음에 이 아이들이 장벽이구나 내 목회의 장벽이구나 우리 어린이부의 장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댑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산만한 그 아이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신방을 가서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렇게 산만한 아이 이 아이가 신방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까 전도사를 알아보긴 할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인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이면 그 먼 길을 차중에서 계속 찬송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부모가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더래요 아니 그 아이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아인지 장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더래요 신방을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 아이의 개인적인 모든 형편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 부에 보내준 보석이더래요 장벽은 자기가 장벽이더래요 전도사면서도 아이들 영혼 하나하나를 살필 줄 모르고 그저 전체 예배 분위기만 생각하고 애들을 쉽게 저 아이는 우리 부서의 장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도사 자신이 장벽이더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선생님들에게 메일을 보냈대요 그 아이를 신방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 보석이더래요 장벽은 우리 자신이 장벽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예배 분위기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제는 전도사님 어떻게 해줘요? 라는 말이 없어졌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면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그리고 장벽이 있다면 나 자신이 장벽일 뿐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내가 장벽일 뿐이죠 저는 이번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부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한목재교회 단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외부 부흥회를 다 사양하기로 했습니다 부흥의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어요 뭐 하려고 교우들과 영성일기 쓰는 법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몇 크레스를 할 수 있게 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해부터도 여건이 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고 할 때까지 성도들 안에 너무 궁금한가 봅니다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신가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나도 교제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뜻대로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확신 속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저를 우리 가정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은 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가정사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주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 분노와 좌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이 열려지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어나며 우리 가정이 살고 가정이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의 터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순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 분노했던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찬송과 감사할 것 뿐입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소망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확신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소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소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님이 되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가 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죽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여 찬송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워 붙들어주게 하소서 정말 굶어 죽어가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저 북한의 동포도 능히 먹여 살리고 하나님 이 땅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가 되게 만드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축복해 주소서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가 하나님 살 길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한 성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소서 젊은이 교회, 본교회, 학생들 단기 성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불러 주소서 우리가 또 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분립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개척자가 될 믿음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